제주 청소년 드론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제주도는 2024 싱가포르 드론 축구 챔피언십에서 제주 청소년으로 구성된 제주인 드론팀이 준우승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태국 등 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. 드론 축구는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3m 높이 원형 골대에 넣어 승부를 가리는 경기입니다.